안녕하십니까? 아재TV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이거는 제가 찍으려고 의도는 없었지만 찍게 되는 영상인 것 같아요. 제가 얼마 전에 야간전 게임에 참가를 하고 야간전에 있는 영상을 올렸을 적이 있습니다. 그 영상은 싸이오닉스에서 나오는 오로라 스포츠라는 이 제품으로 촬영을 해서 제가 올렸어요. 아무래도 이 제품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이 제품은 나이트비전 캠코더라고 해서 정식으로 구매를 할 수 있는 제품이에요. 조금 금액은 비싸요. 직구로 하면 훨씬 싼데 국내 판매금액은 좀 비싸다 보니까 많이 갖고 계신 분들도 있고요. 이거보다 훨씬 좋은 제품들 이 싸이오닉스 상위 버전을 갖고 있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여기 싸이오닉스 스포츠라고 해서 아이고 이쪽은 반대쪽이 있구나. 싸이오닉스 스포츠라고 해서 그냥 기본 버전이 조금 저렴하게 나온 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제품 뭐 단점은 있어요. 이 제품이 해상도가 720p 밖에 안 됩니다. HD 해상도 밖에 안 되다 보니까 영상으로 쓰기에 조금 부족할 수도 있어요. 요즘 벌써 4K 시대가 오다 보니까 4K 촬영이 되면 좋은데 하지만 야간 전에 야간 투시경이 상당히 비싸잖아요. 그래서 야간 투시경만큼의 좋은 성능은 아니지만 아주 괜찮은 용도로 사용하기에는 좋은 아이템인 것 같아요. 뭐 어쨌든 그거는 그건데 그래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DM을 좀 보내주신 분이 몇 분 계세요. 아주 많은 분들이 한 두 분 정도 아주 많은 분들이 보내주셨는데 아재님은 야간 전에 게임 장비 뭐로 게임하고 촬영하시냐 물어보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이 제품 뭐 사실 요즘 주간 전에도 이 제품을 그대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리뷰 영상에 올렸던 GNG사의 CM16이라는 제품이고 이 제품은 제가 구매를 직접 구매를 해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플라스틱 바디 제품이고 게임용으로 쓰기에는 상당히 가벼워요. 기본적으로 11.1V 배터리를 쓰더라도 무난한 작동 성능을 가지고 탄창 호환성도 뭐 PTS에서 나오는 탄창이나 이런 거 다 호환이 되기 때문에 저는 지금 쭉 이 제품을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전까지는 게임할 때 INF M4 CQB 모델을 사용을 했는데 요즘은 번갈아가다가 쓰다가 요즘 이게 훨씬 더 성능이 잘 나오거든요. 그래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야간 전 때 주로 사용하는 장비 주로가 아니고 메인 장비죠. 여러분들께 소개를 시켜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일단 야간 전에 필요한 여러 가지 옵션들이 달려있지만 거의 주관전도 동일하다고 보시면 돼요. 기본적으로 이 광학 사이트 레드닷 사이트는 이 제품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습니다. 제가 수옵틱스의 랜덤박스에서 뽑혔던 바로 그 제품 파라입니다. 수옵틱스에서 랜덤박스로 걸려가지고 상품으로 받았던 채소 좋아가지고 그래서 이거를 장착을 하고 있고 이 뒷부분에는 이쪽에 있는 이 부분 라이트인데 라이트를 위쪽에 이렇게 에어 스위치를 달았습니다. 버튼식 에어 스위치 이런 식으로 달아서 이런 식으로 불을 켤 수가 있습니다. 켤 수가 있게 달려있고요. 이쪽 편에는. 그리고 반대쪽에는 더 큰, 아주 큰 플래시 라이트가 하나 더 달려있죠. 이거는 제가 플래시 라이트인데 IR 플래시입니다. 사람의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IR 플랫이 발광이 되는 제품이고 마찬가지로 이쪽에 이런 식으로 에어 스위치를 이렇게 매 놨어요. 고무줄로 매어 넣어서 이쪽 엄지 버튼을 이렇게 눌러서 키기도 하고 이 버튼을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눌러서 IR 기능을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IR 기능 그리고 이 뒷부분에 야간전에 키포인트죠. 바로 사이오닉스 오로라 스포츠 모델을 이런 식으로 장착을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피카트니 레일 위에 또 하나의 피카트니 레일이 달려져 있습니다. 이 부분은 왜 달려있는가 싶으면 이 뒷부분에 많이 연장이 되어 있어요. 한 이 정도 뒷부분이 연장이 되게끔 되어 있는데 바로 이렇게 견착을 했을 때 견착을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 뒷부분으로 연장을 시켰습니다. 왜냐? 이게 연장이 안 되면 아마 사이오닉스가 한 이쪽에 달려있어요. T2. 그러면 이렇게 얼굴이 이렇게 앞에까지 와야 되는데 이 칙패드 때문에 그리고 보호장비 때문에 상당히 불편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위에 피카트니 연장 레일을 하나 더 달아서 뒤쪽으로 조금 더 연장을 해서 이게 거의 스톡에 가깝게 돼 있죠. 이렇게 될 경우에는 야간전때 이렇게 보고 사용하기가 훨씬 편합니다. 훨씬 편해요. 이런 식으로 사용하기가 훨씬 편하기 때문에 이 제품을 장착을 했습니다. 이 제품도 알리익스프레서에서 팝니다. 피카트니 레일 연장 아답터를 검색을 하시면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가급적이면 이 T2를 이 레드닷 사이트를 떼고 사용을 해요. 게임에 저는 쓰고도 하고 떼고도 하는데 떼고 해야지 훨씬 더 시야각이 더 넓습니다. 이거를 이런 식으로 지금 켜 둔 상태에서 이렇게 보시면은 지금 참고 영상처럼 이 레드닷 사이트 시야만큼 밖에 안 나와요. 안 나오고 점이 보이고 조준을 하기는 편하겠지만 그만큼 시야각이 줄어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점은 참고로 하시고 또 IR 라이트를 단 이유가 지금 이 참고 영상 보지만 지금 이렇게 야간전에 지금 이렇게 보면은 저 나무 밑에 어두워서 안 보여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안 보이지 않습니까? 안 보이는데 이 IR 라이트를 켰을 때 이렇게 사람이 있는 게 보입니다. 상대방은 지금 우리 편인데 저런 식으로 보이기 때문에 IR 라이트는 필수입니다. 그리고 야간전인데 완전히 칠흑같이 어두운 야간전일 때 이 사이오닉스 오로라를 사용을 하면은 IR 라이트가 없으면은 얘도 그렇게 크게 효용성이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IR 라이트가 확실히 있는 것과 없는 것 차이가 큽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빛이 있는 상태의 야간전일 때 사람이 눈으로 확인을 할 수는 없지만 이 사이오닉스 오로라를 통해서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은 지금 썸네일에 나오는 영상처럼 남들은 상대방을 볼 수 없지만 나는 상대방을 보고 맞출 수가 있죠. 그래서 일명 야간전의 치트 아이템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내가 몸이 따라줬을 때 얘기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 장비를 가지고 야간전에 참가를 했지만 킬포인트는 별로 못 올렸어요. 이거 달아나봐야 사람은 볼 수 있는데 실력이 안되니까 못 맞추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 제품을 유용하게 쓰기 위해서는 아주 칠흑같은 어둠일 때 좀 킬포인트를 많이 올렸고 어느 정도 가까이 했을 때 사람을 본다, 보인다라고 하면 허용성은 많이 떨어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재밌는 아이템이면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이 아재TV의 서바이벌 게임용 장비 중에서 야간전에 사용하는 장비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과 이렇게 파트 파트 한번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 뭐 어차피 게임에 사용하는 장비들은 개인적인 취향을 많이 타기 때문에 어떤 제품을 쓰고 어떤 세팅을 하는 거는 여러분의 개인 몫이지만 어디까지나 처음 입문하시는 분들이 아 저분은 저런 식으로 세팅을 해서 쓴다 또 이분은 이런 식으로 세팅해서 쓴다라고 이렇게 제가 가이드 영상을 이렇게 한번 올려드리면 조금 더 게임에 접근성이 좋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으로 한번 올려봤습니다. 그러면 다음 이 시간에 또 다른 재밌는 제품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magazine media Monday Thursday Thursday I Tuesday